오늘 그 직원분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서대문 족발 와 매운 족발 일반 족발 와 너무 맛있어 가지고 영상 안찍을 수가 없어 와 진짜 우리 여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산림이 아 진짜 아 아 족발 담당 너무 맛있어 아 여기 진짜 맛있어 와 여기 진짜 족발 족발 너무 맛있어 으 야들야들 이 오늘 제가 먹은 건데 잘 먹었어요 저희가 막걸리 다 먹었죠